송성에 왔다. 긴수구르크 시내가고 있고 한화에 알프스 정성에 왔네 덥다 하더 이게 알프스야 이제 좀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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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발푸소 정상은 거의 바위삼이네 방향에 장식의 문제는 5거리인인가요? 5거리인인가요? 5거리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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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거리인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